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챗GPT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실제로 이 챗GPT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을 통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챗GPT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실제로 이 챗GPT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을 통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줍니다. 상단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 부가기능 부가기능 설치하기를 눌러줍니다. 검색창에 챗GPT 오픈AI 인 시트 & 덕스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단계에 맞게 진행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다시 확장 프로그램을 눌러보시면 GPT4 시트 & 덕스 탭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 Set API 키를 눌러 오픈AI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입력해주세요. 이 작업까지 완료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바로 실전으로 응용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직접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챗GPT는 한글 입력을 통한 결과값 도출보다 영어를 입력했을 때 보다 나은 결과값이 나오므로 번역을 위해 다른 창의 번역기를 하나 실행시켜주세요. 저는 디벨 번역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만든 자동화 툴입니다. 사실 만들었다기보다는 GPT 관련 함수를 입력해놓은 것입니다. 인풋은 저희가 챗GPT에 요청할 입력값, 트랜스레이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나은 결과값을 위해 영어로 번역을 한 것, 인프루브먼트는 번역된 문장이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는지, 혹은 어떤 형식 및 스타일로 바꾸길 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퍼스트 아웃풋은 챗GPT가 1차적으로 내놓은 답변, 그리고 그 옆은 마찬가지로 좀 더 개선된 결과값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GPT 픽은 개선되기 전후의 답변들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GPT가 직접 선택하게끔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어 출력을 통해 최종 결과값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각 옵션에 맞는 입력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정답은 없으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함수들은 유튜브 댓글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B2의 함수는 구글 번역입니다.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번역 기능이며, 당연히 API 키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에 토큰 차감이 없습니다. 함수는 입니다. A2행이 한국어면 영어로 번역해줘 라는 뜻입니다. C2의 함수는 GPT에게 요청하는 값입니다. 채 GPT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만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입니다. B2행 문장의 문법을 체크해주고, 좀 더 캐주얼하게 만들어줘 라는 뜻이죠. 여기서 저는 캐주얼을 썼으나, 포멀, 뉴욕타임즈 스타일 등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과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아웃풋에 해당하는 함수는 GPT-B2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값에 대한 GPT의 결과값이 되는 것이죠. 아웃풋 인프로몬트에 해당하는 함수는 GPT-C2입니다. 다듬어지고 달라진 형식의 문장에 대한 GPT의 결과값이 되는 것이죠. GPT 픽인 B6에 들어갈 함수는 입니다. 입니다. 정확히 B4와 C4에서 나온 결과값을 쓰때, 좀 더 나은 문장을 써주고, 해당 컨텐츠는 원래 리스트값과 같아야 해, 다만 인프과 관련 없는 것은 쓰지마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의 스타일이나 원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GPT-P까지 끝난 결과값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C6행입니다. 함수는 가 됩니다. B6행의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줘 가 되겠습니다. 이제 함수값은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해봐야겠죠? 저는 인풋에 CHET GPT를 마케팅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주제 5가지만 알려주세요. 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제가 값을 입력하고 이 행들이 채워지기까지 겨우 10초 걸렸습니다. 아마 단순히 CHET GPT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놀라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른 인풋을 넣어볼까요? 10박 11일의 뉴욕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7곳만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GPT가 확실하게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입력값에 해당하는 문장이 달라져도 답은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순한 것보다는 좀 더 돈이 될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을 자동화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엔잔 및 부업으로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글 쓰는 것 자체는 어찌어찌 해보겠으나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주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블로그가 명확한 컨셉이나 컬러가 있지 않고 무작위 주제 선정을 통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틀을 만들어주신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 주제 세 가지를 추천해줘, 출처는 기재하지 말아줘 를 입력했습니다. 출처 기재 여부는 가끔 GPT가 쓸데없이 URL까지 함께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함수는 번역 그리고 GP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한 틀을 더 만드신 뒤 선정된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한 제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를 사용했습니다. 대괄호에는 나온 주제 세 가지를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목인데 가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짧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 각 주제에 대한 블로그의 내용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이며 각 주제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저희는 단 몇 분 만에 세 가지 블로그 포스팅 주제와 제목 그리고 내용까지 모두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번역 함수까지 입력하시게 되면 최종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스크립트는 블로그 포스팅 자리에 유튜브 스크립트를 설정하신 뒤 여러분이 원하는 세팅을 통해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에서 사용하는 채 GPT는 그 기록에 남게 되지만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함수를 미리 입력해놓고 원할 때 필요할 때마다 다른 입력값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활용도가 엄청나게 다양하기에 많은 사례들을 유튜브를 보시면서 학습해봐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가였습니다.